이리와 시작! 서울 서울 짱 짱! 대전 대전 짱 짱! 청주 청주 짱 짱! 부산 부산 짱 짱! 서울 짱! 대전 짱! 청주 짱! 부산 짱! 서울 대전 청주 부산 짱 짱 짱! 어렵지 않죠? 이번에 이쪽 팀 한번 해볼게요. 자 일어나서 했을까요? 그래도 앉아서 하는 거 일어나서 하는 거 또 틀리더라고요. 느낌이. 자 이쪽으로 쳐다보고. 자 자, 서울 대전 박수 시작 저기 여기 영역이 시간 없이 저기인가 봐 여志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 저기 들어오신지 얼마 안되셔가지고 일어나니까 한 번 표시가 나잖아요. 자꾸 일어나서 해봐야 되겠다. 이 선생님은. 자, 여기 지금 해보겠습니다. 일어나서 선생님을 보시고. 자, 서울대전 박수 시작. 자, 자, 자. 진천, 청주, 평택. 그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직장 때문에? 어렸을 때. 아, 그럼 순서가 있겠네요. 어렸을 때. 몇 처음에? 진천, 청주, 평택. 아, 그러면 이거 네 가지로 하면 되겠네요. 시작. 장원, 장원, 짝. 이렇게? 장원, 장원, 짝, 짝. 평택. 이렇게 평택. 그냥 서울, 부산. 그냥 서울, 부산. 그냥 서울, 부산, 대구. 그 때가 예쁠게요. 장원, 장원, 짝, 짝. 진천, 진천, 짝, 짝. 청주, 청주, 짝, 짝. 평택, 평택, 짝, 짝. 서울 장원 정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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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문 형태 뭐 잘못했으면 되겠어요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TV 서유석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